안녕하십니까 생따 비전메이커 김혜일 교수입니다. 어제는 알바를 가느냐고 아침에 일찍 공룡천 주변에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오늘은 또 아침에 일찍 수락산에 올라와서 안 올라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일찍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잠재의식 100일 챌린지 49일 차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는 것. 그 세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가 필요한 것을 뿌리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내 잠재의식에도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느냐. 두번째 종이 위에 적으라고요. 종이 위에 적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번째는요. 그거를 매일같이 상상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상상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잠재의식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필요한 것을 계속 뿌려줘야 돼요. 주변에도 뿌리고요. 내 잠재의식에도 뿌리고요. 잠재의식에 늘 기억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그러죠. 그냥 생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은 생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 잠재의식에 계속 기억시켜줌으로 인해서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을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반복적으로 그걸 해서 내 잠재의식이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번째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종이 위에 잘 적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어디다 적어 놓으셨나요? 여러분들은 보물지도라는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목표를 꼼꼼히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보물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꼭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거를 매일 보기 때문에 내가 되고자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이 그 위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있습니다. 글씨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내 잠재의식이 늘 기억하게 되죠. 매일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지고 가고 준비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종이 위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컴퓨터에 쳐놓고 핸드폰에 쳐놓고 그러지 말고요. 쓰고 보이는 곳에, 휴대폰의 앞에 화면, 비번 그렇게 만들어도 관계가 없어요. 아주 좋죠.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상하라는 거예요. 매일 상상하고 매일 이야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고 소리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내 꿈은 백만 명의 메신저야. 이거를 매일 같이 되내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뭔가의 노력도 없이 얻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일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연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한테 투자하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결과가 따라오는 거지. 예, 놀고 먹으면서 돈 번다. 그 놀고 먹으면서 돈 버는 시간까지는 그거를 쌓는 시간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연금성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20년, 30년 근속을 해야, 그래야 연금으로 그것이 피드백이 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60세까지 보야 그 이후에 그것이 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 다 똑같습니다. 그 수고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 최하 십수년부터 20년, 30년의 수고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놀면서 먹는다고, 놀면서 돈 번다고, 그 놀면서 돈 벌기까지의 시간에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놀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놀면서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까지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피류를 채우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피류를 채워갈지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뿌리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을 뿌리고 또 뭐를 하래요? 종이 위에 적고 그걸 매일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상상하며 또 수고하며 종이 위에 적고 그걸 매일 되뇌이며 멋지게 보내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또 수락산의 아침 공기, 시원한 공기 밤새 비가 와서, 새벽에 비가 와서 지금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원한 공기 마시고요. 주말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충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면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